북한 대표단이 오는 13일 러시아 하원을 방문하고 러시아 측도 다음 달 답방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. 러시아 공산당 소속 타이사이프 의원은 현지 시간 1일 현지 매체에 북한 대표단은 13일 하원을 방문할 예정이고 우리는 3월에 그들에게 갈 것이라 말했습니다. 드미트리 노비코프 하원 국제문제의원회 부위원장도 북한, 중국, 쿠바가 올해 하원 대표단의 방문 우선순위에 올라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러시아 공산당 소속 타이사이프 의원장도